아 밥먹자 인마 이거 뭐하나 이거? 인마 인마 김동민 배 아 뭐하나 인마 밥상 머리 아파서 이어폰 꽂고 자식이 죄송합니다 뭐 들었어요? 아 제가 요즘 좋아하는 노래인데 어머니 아버지는 얘기해도 잘 모를 겁니다 뭔데? 아 요즘 유행한 노래인데 얘기해도 잘 모릅니다 뭐냐꼬? 아 그 원더걸스의 털민 아 얘기해도 모릅니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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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슨 일 있었습니까? 아 퇴근하고 오는 길에 버스 정장에서 담배 까기하는 용팔이 아 아 아 아 아 죽은 줄 알았어 진짜 어이 뭐 지 아들은 뭐 공부도 잘하고 그거 거 그거 그래 그 반장 반장 이라고 어이 자랑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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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웃지 않은 줄 내가 진짜 이만 니들 음악 좀 그만 듣고 공부 좀 열심히 해갖고 어이 빵인데 얘 밥 먹자 아 맞다 내일 저녁에 우리 가족끼리 오랜만에 그럼 뭐처럼 외식 한번 하자 내가 맛있는 거 사줄게 그저께는 부장으로 승진했다 아 진짜입니까? 뻥이다 아 벌써 동미아버지요? 뻥이제 밥 먹자 아 맞다 엄마 와 내가 내일 학교에서 공연하는데 그거 보러 올게 아니 가야지 그럼 무슨 역할 맡았노 네 이거 뭐 이 가면 뒤집어 쓰고 저에서 그냥 뭐 춤추는 거다 아 이거 막 억수 요상하게 생겼네 이거 한번 써보자 아 뭐 꺼 이거 밥만 따지고 벗어라 벗어라 거 좀 벗어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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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인마 싸가지 없는 자식을 봤나 야 인마 전화를 했으면 남의 집에 전화를 했으면 안녕하십니까 지금 누군데 누구 좀 바꿔주이소 이러는 거지 어이 어디서 배웠어 다시 해봐 안녕하십니까 동미 담임 선생님인데요 받아 봐라 받아 보이소 여보세요 동미 내 집인데요 동미 아버지 예 선생님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예 선생님 예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예 들어가이소 예 선생님 뭐라 하시노 아 내일 나오시랍니다 아 뭐라꼬 얘기하지 이거 씨 아이 사실은 지 지 학교에서 야자 땡땡 치고 피시방 간 거 걸렸습니다 으이그 야 이놈 자식아 어 너는 몇 번 야자 빠지지 말라고 몇 번 얘기했는데 그걸 또 빠지고 또 피시방에 갔나 어 와 나도 머리 좀 시킬라 했다 왜 니가 씻길 머리가 어딨나 언니가 어 어 나도 좀 놀자 좀 뭐 이렇게 잘해도 마야 하이 하이 진짜 하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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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는 가갖고 멍둥이 가올나 니는 르가버지한테 죽었다 동미 앞으로 나와 하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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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김동미 하이 하이 받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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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가 무슨 잘못이 있겠노 니 교육 잘못이킨 다 애비 탓이지 응 애비를 때리라 니게 하이 바rance 오마 지금 못때리겠십니다 동민이가 잘못한 만큼 때려나왔어 동민아 동민아 동민아